할렐루야.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소의 보혜를 위로 세워져가는 하늘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게 사랑하시는 우리 한장성목사를 통해서 이곳에 십자면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에클레이시아 불륜을 불륜을 받은 자들의 모임체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원교회로 명명하여 오늘까지 일기하시며 세계 엑스포 오링크까지 개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구 인제 생각할 때 진심을 감사드립니다. 열개 창립 십자끼를 맞이해서 여하철 앞에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귀도로 할 때 영광 돌렸습니다. 나라를 감세해서들이 섬기도로에 하늘 축복하시되요. 한 모드의 전에 형통케 하시며 사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여하철까지 강력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간절히 주건들입니다. 이 문지에 쓰실 때마다 여하철 앞에 영광 드리며 아름다운 의를 하나의 기빠진 뜻을 기도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의 큰 놀라운 축구 역사가 앞으로 기획한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간절히 축원들이 없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 생일이므로 감사며 기적드리옵나이다. 아멘